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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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봤으면 맛있는거 많지 수고가 지금 가보셨네요 자 여기 보시죠 자 찍겠습니다 구마네트클럽 화이팅 화이팅 자신스럽게 하트 화이팅 수고하십니다 10키로 벗어요 땅에 닿아야 돼요 아 찍어준다고 아 기록이 잘못 나아가 기록이 괜찮아요 내 페이북에 올리라고 했어요 이게 지난 영덕 그 페변마라톤인데 우중에 하프코스를 뛰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 구마네톡클럽 회원들과 함께 해변을 뛰는 역시 마라톤은 정말 좋은 운동이고 마라톤을 하게 되기 잘했다고 생각을 하며 늘 우리 구마네톡클럽과 함께 회원들과 함께 우정을 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고 싶은데 도전글이 바쁘신데 어떻게 운동할 짭이 나시는가요? 바쁘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도 각자 생업에서 자기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건강을 챙기고 가족들 돌보고 더 늙게는 뭐 지역과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바쁘지만은 짬 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단 첫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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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고맙습니다 도전 이수는 하지마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한 30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. 여러분 육수과를 바꾸고, 기생상으로 잘 닫으시고 항상 건강한 몸으로 스펙크를 피어나면서 군대를 해야겠습니다. 여러분과 기본기 바라톤에 건강을 위하여 맛있게 드세요. 아 그랬어요 예 아버지 entertainment 아, 뽕 간다. 아, 그럼. 서러운 마음 안 받더라고, 이게. 자, 먼저 가겠습니다. 가요. 다시 뵐게요. 다 보지 마요. 아니, 이 칼과, 그 옷 입힌다. 이런데, 내가 30km 지날 때, 여기에서 여기만 넣었는데. 이씨. 진짜 맛있어. 여긴 하나 톤을 내가. 감사합니다.